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이에요 자 오늘 6일차가 되겠습니다 33일까지 있으니까요 부지런히 열심히 꾸준히 해가지고요 중학, 수학, 계산력 완전 마스터하도록 하세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요거 그냥 곱하면 됩니다 3, 5, 15 이렇게요 요렇게 생긴 것들은 그냥 곱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요거 B에 2, 4, 8, 8승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C에 마이너스 30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걸 만약 플러스를 고쳐라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1하고요 C30이 분모로 내려가주면 됩니다 이 빼기 있으면요 밑으로 내려가주면 돼요 자 요거는 X에 마이너스 2, 8이 16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걸 만약에 플러스를 고쳐라 그러면요 역시 X 16승에 밑으로 내려가주면 됩니다 분모로 자 요거는 둘 다 마이너스네 그죠? 이거 Y에 6승 되겠죠? 3이는 6인데 둘 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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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바뀌니까요 자 요 놈은 괄호 속에 있는 거는 다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주면요 A2510, B3515 이렇게 그러니까 이 괄호가 돼 있잖아요 5승 돼 있으면 괄호 속에 있는 건 누구든지 다 5를 위에 지수끼리 곱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놈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요거는 3이는 6 그래서 X는 6승이 되고요 Y는 여기 원래 1이 있는데 안 쓴 거죠? 2, 1은 2에서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좋습니다 이거 엄청 쉽죠? 이렇게 곱하면 A는 2는 4, B는 2, 3은 6 둘 다 마이너스가 다 붙었으니까 다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자 요 놈은 이렇게 곱하면 M은 마이너스 3, 5, 15, 15 N은 3, 1은 3 둘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었고 자 여기서 끝내도 좋고요 N3은 플러스니까 위에 그대로 놔두고요 M은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주면 되겠죠 이렇게 15 간 다음에는 빼기 버려야 됩니다 빼기 계속 붙은 상태에서 내려갈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요 놈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곱하면 C는 3, 6, 18인데 마이너스 18에다가 D는 2, 6, 12 자 요거도 얘가 내려가면요 C가 이렇게 18승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번엔 요것도 봅시다 자 3개짜리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3개짜리 3번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X는 2, 5, 10승 되고요 Y는 빼기 10이죠 2, 5, 10 Z는 3, 5, 15승 자 깔끔한데요 이걸 만약에 파지티브 플러스로 바꾸라 그러면 Y는 10승 이렇게 해주고요 X10, Z15는 그냥 위에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요 놈은 어떻게 되나 그렇죠 M은 2, 3은 6 N은 2, K는 2, 6, 12 너무 쉽다 그죠 N은 아무것도 없으면 1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곱하기 2에서 2가 된 거죠 자 요 놈 그렇게 곱하면 C는 마이너스 2, 5, 10이 되고요 D는 마이너스 2, 2는 4가 되고요 E는 2, 3은 6 둘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됐고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하자 물 한 잔 물 한 잔 마시고 합세다 물 한 잔 마시고 합시다 자 보자 마이너스 붙은 거 밑으로 다 내려주려는 거죠 D하고 C 둘 다 마이너스 붙은 거 사이죠 이렇게 내려가고요 E는 위에 혼자 넘넘하게 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요 시키는 이렇게 하면 A는 2, 3은 6 둘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었죠 B는 3, 3은 9 둘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었고 C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돼가지고요 C는 밑으로 내려가고요 A하고 B는 그대로 위에 있죠 물론 위에 것도 답이에요 물론 위에 것도 답이에요 그런데 플러스로 바꿀 땐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X는 4, 5, 20에 Y에 3, 5, 15에 Z는 2, 5, 10 깔끔하게 떨어졌네요 자 연원 봅시다 이제 숫자가 나왔는데 이거는 3 곱하기 3 하면 안 돼요 3의 3승입니다 위에 있는 거예요 A는 2, 3은 6 B는 3, 3은 9 자 3의 3승이 뭐죠? 3, 3은 9, 3, 9, 27 27 이렇게 숫자는 계산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문자는 계산 못하니까 그냥 쓰면 되고요 자 일단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데 제곱이란 건 마이너스 2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바뀌었네요 이제부터는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말고요 자 2의 제곱 2가 2개니까 2는 4 바로 때리면 되고요 A는 이렇게 곱하면 2는 4 마이너스 4승 B는 2, 3은 6 C는 2, 2는 4 그래서 끝내도 좋고요 자 마이너스부터는 밑으로 딱 내려버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다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자 이거 보면요 마이너스가 있는데 3승이니까 마이너스 3개니까 일단 마이너스 살고요 자 3의 3승 3을 3번 곱하면 어떻게 해요? 3, 3은 9 그렇죠? 3, 9, 27 27 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X 3, 3은 9 Y 2, 3은 6 빼기 6이고 Z는 3, 3은 9 자 여기서 내려갑니다 6승 내려가고요 그 다음 27 X, 9 Z, 9 이 마이너스는 분수가 되면 중간 부분쯤에 써주는 게 좋죠 위에도 붙이지 말고 밑에도 붙이지 말고 중간에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 코얼이라는 뜻이고 이거는요 마이너스 자 그 다음 이거 이렇게 하면 5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써주세요 마이너스 같습니다 그 다음 M은 마이너스 4 N은 2, 3은 6 P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자 마이너스부터 쓰니까 숫자 내려갑니다 5의 제곱으로 내려가요 자 M도 4로 내려가고 P도 8로 내려가고 마이너스부터는 다 일제히 내려가니까 N만 위에서 남았네 자 여기서 끝내지 말고요 5, 5, 25죠 25 써주면 좋죠 이렇게 N6 이런 식으로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자 이것도요 일단 마이너스가 사인이 붙었는데 여기 마이너스 3이든 나발이든 신경 쓰지 말고 일단 3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이너스는 3개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부호는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는 4도 빼기 3 A는 이제 빼기 3 다 곱해줍니다 이렇게 자 A는 3, 3은 군데 빼기 9고요 B는 4, 3, 12 빼기 12고요 C는 2, 3은 6 되겠죠 둘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됐고요 자 일단 마이너스 해놓고요 쫙 끊고 마이너스 붙은 거 4에 3승 내려가네요 A에 9승도 내려가고요 B에 12승도 내려가고 C는 마이너스 안 붙었으니까 위에 그대로 있죠 이렇게 자 여기서 끝내도 좋지만은 숫자 계산해 줍시다 4, 3번 곱하면 얼마죠 4, 4, 16에 또 4 곱하면 64가 되겠죠 64 A, 9 B, 12에 C, 6승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잘 나간다 이거 또 보자 자 21번 아이고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네 이게 21번 자 얘 먼저 해 줍시다 2의 제곱이니까 4고요 A의 제곱 B의 2, 3은 6 했죠 아 A 제곱이 아니라 2는 4, 4다 그죠? 큰일 날 뻔했네 이거 곱하기 자 이거 3의 제곱이니까 3, 3은 9 A는 2, 3은 6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죠 자 숫자 4, 9, 36하고 A 자 4하고 6은 이건 더 해줘야 지금 곱하기 아니죠 A도 4 A도 6 이런 식으로 밑에 전부 다 A가 20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지수끼리는 더하기입니다 4하고 6 더하면 10이 되고요 B는 6 더하기 빼기 4죠 그러니까 이건 6 빼기 4라고 하면 되겠죠 2가 되겠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이 놈 일단 빼기 살려주고요 3승이었기 때문에 빼기 자 X는 2, 3은 6 Y는 3, 4은 9 해주고요 자 곱하기 자 제곱이니까 일단 빼기는 줍고요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요 X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 Y는 4 이렇게 됐죠 자 전체적으로 빼기 4가 되고 숫자를 항상 제일 먼저 씁니다 물론 부호를 제일 먼저 써줘야 되고 X는 6에서 4 빼니까 2가 되고요 Y는 9에서 4 더하니까 13 오케이 바리 자 이거 볼까요 이렇게 하면 3의 제곱 3, 3은 9 어떻게 해야 자꾸 3의 2, 3은 6 그러더라 아 이러면 틀려요 3 위에 조그맣게 2가 올라타는 거기 때문에 3, 3은 9가 됩니다 지수입니다 지수 이거는 그 다음 M은요 3의는 6 N은 5, 2, 10 했고요 곱하기 자 빼기 살아야 되네요 이게 3승이니까 자 2의 3승은 뭐야 2는 4, 2, 4, 8 그렇죠 8이 되겠죠 M은 2, 3은 6에다가 N은 마이너스 6 자 숫자부터 먼저 할게요 마이너스 8, 9, 7, 10, 2 9, 8, 7, 10이 좋고 그 다음 M은 6에다가 6 더하니까 12 N은 10에서 6배니까 4 게임 셋 끝났죠 요건 간단히 끝났고요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마이너스 붙으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2의 빼기 2승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 X는 2, 3은 6 마이너스 6이고요 Y도 2는 4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곱하기 자 2의 4승 2를 4번 곱하면 뭐죠 16이죠 그런 정도는 척척 외우면 좋고요 못 외워도 2는 4 4, 4, 16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X는 4, 5, 20에다가요 Y, 4 자 여기서 이 숫자가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밑으로 보냅시다 2의 제곱 보내고 여기 16을 위로 올리고요 위에 있었으니까 자 X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20이니까 14가 되고요 Y는 빼기 4 더하기 4이니까 0이 되겠죠 자 계산 들어갑니다 요게 뭐야 4죠 16 나누기 4 하니까 4 되고요 X, 14 땡 Y, 0승은 1이니까요 1은 곱하나만 하니까 안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4의 제곱 4, 4, 16에다 A, 3이는 6 B는 2, 2는 4 좋습니다 자 빼기가 하나 살고요 3승이니까 2의 3승이니까 8이 되고요 A는 2, 3은 6 B는 마이너스 2, 3은 6 좋습니다 숫자부터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자 16에 8 곱하면 6, 8이 4, 18 4 올라가고요 8, 1은 8, 8이 4, 128이 되나 그렇죠 그 다음 A는 6에다 6 더하니까 12가 되고요 B는 4 빼기니까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여기서 끝내도 좋지만 자 밑으로 보내주자 그럼 이렇게 해갖고요 B는 제곱 밑으로 보내고요 위에는 128에 A의 12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은 거 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점점 복잡해지네 점점 복잡해지네 이거 나누기네 이제 나누기 오면요 항상 빼기로 해줘야 되는데 일단 8의 3승 일단 해요 머릿속으로 8 세번 곱한 게 안되니까 일단 8의 3승이라고 쓰고 A는 2, 3은 6 B는 3, 3은 9까지 하고요 자 나누기 하고 얘도 일단 해주세요 2는 4 되고요 A에 2, 3은 6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4 됐죠 자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8의 3승을 4로 나누어 그럼 여기다 8, 8, 8 써놓고 나누기 4 해봅시다 이렇게 찌그덕 하면 2가 남죠 8, 8이 64에다가 2 곱했으니까 이거는 128이 되죠 그래서 일단 128 되고요 자 A는 6에서 6 빼니까 빵 나누기는 빼기라 그랬죠 얘의 지수 그 다음에 B는 9에서 빼기 하지 말고 앞으로 나누기는 반대로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9에 더하기 4가 된 거죠 그러니까 13 9 더하기 4가 된 거예요 나누기 때문에요 빼기 4가 더하기 4로 바뀌었습니다 나누기 뒤에 있는 걸 다 지수는 반대로 생각하라 그랬죠 그럼 이건 128에 B3승 이렇게 13승 이렇게 되네요 A빵은 1이니까 자 이거는 9, 9, 81에다가 X는 마이너스 2승 Y는 4승까지 했고 나누기 자 3의 4승은 3, 3은 9 또 3, 3은 9 두 번가 9, 9, 9, 9 81이죠 이게 더 X는 마이너스 8에다가 Y는 역시 마이너스 8이네 자 81, 81 나누니까 숫자는 없어졌고요 자 X부터 합니다 마이너스 2인데요 나누기 뒤에 있는 건 반대로 쓰라 그랬죠 빼기 8이니까 더하기 8로 반대로 써주고요 자 Y는 4승인데요 이것도 나누기 뒤에 있으니까 반대로 써주라 그랬죠 빼기 빼기 이렇게 쓰지 말라 그랬어요 반대로 써줘요 반대 자 그러면 이건 X6승에다가 Y는 12승 좋습니다 자 이놈은 일단 2에 3승이니까 8 M은 6, N은 빼기 6 됐고요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16 M의 제곱, N의 아유 2는 4지 그 다음에 요것도 2, 2는 4 아까도 요거 2, 2는 4고 계산을 2로 써갖고 그죠 틀릴 뻔했는데 내가 저 제곱 이게 은근히 약하네 그쪽이 자 그 다음에 나누기고요 제곱이니까 8, 8이 64고요 자 M은 2, 3은 6, N은 마이너스 6 요렇게 됐죠 자 숫자부터 먼저 8하고 16은 위로 하고요 나누기 64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숫자끼리 모읍시다 그 다음에 M은 6에다가 4 더하고요 나누기 뒤에 있는 건 빼기 그러니까 나누기 뒤에 있는 건 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누기 뒤에는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6에 반대 빼기 6 N은요 빼기 6 쓰고 더하기 4까지 깔끔하게 썼고요 나누기 뒤에 있으니까 요 놈도 반대로 더하기 6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 들어가 봅시다 쉽게 이렇게 찌그덕 찌그덕 8이 남고 16을 8로 남니까 2가 되고요 M, 4죠? 6백이 6 없어지고 N, 요것도 6 없으니까 또 4 남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게 답이네요 자 요거 6, 6이 일단 36, 6제곱이니까 X는 2, 3은 6, Y는 마이너스 4, Z는 2, 4, 8까지 일단 제곱, 제곱, 제곱 다 해줬고 자 나누기 3의 제곱이니까 3, 3은 9에다가 X는 마이너스 4, Y, 2, 3은 6, Z, 2, 2는 4 같이 해줬고요 곱하기 자 마이너스 4라는 안 해요 3승 때문에 그럼 2의 3승이니까 8이고요 X는 3, 3은 9, Y는 2, 3은 6 그런데 빼기 6이네 Z도 마이너스 3 자 여기까지 됐고 숫자부터 먼저 36 자 나누기는 밑으로 9는 밑으로 가고요 빼기, 빼기 하나 있으니까 빼기를 제일 앞에 뽑아야 되네요 이걸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8은 위로 가면 됩니다 곱하기니까 자 괄호 이렇게 쳐줄게요 자 X합니다 여기 6이죠 6에다가 쭉 보니까 아 빼기 4인데 나누기 뒤에 있으니까 더하기 4로 바꾸고요 곱하기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더하기 9 본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자 Y 빼기 4죠 나누기 뒤에 있네 6 빼기 6으로 부호를 바꾸고 곱하기 뒤에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쓰면 되고요 빼기 6 Z 8이고요 나누기 뒤에 있으니까 빼기 4 해주고요 곱하기 이건 빼기 3 그대로 쓰면 되죠 자 이거 계산해 보면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찌그덕 찌그덕 4 9 36 그러니까 4 8이 32 빼기 30이 되네 일단 X 19가 되네요 Y 마이너스 마이너스 16이 되네요 Z 800이 되네요 그러니까 7 1 되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답 다시 써보면 빼기 하고요 위에는 32 X 19 승의 Z 이렇게 되고요 밑에는 Y의 16 승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분수 형태로 답을 해주면 되겠네요 야 이거 좁은 공간에 다 쓰려니까 엄청 복잡하게 보이네 자 그 다음 이거 보자 자 4의 빼기 2승 일단 매겨주고요 A는 2는 4 둘 다 빼기니까 플러스로 바뀌었고 B는 2 3은 6 얘도 플러스로 바뀌었죠 둘 다 마이너스니까 C는 빼기 4 좋아요 나누기 자 이것도 2의 마이너스 2승 일단 이렇게 먹여주고 A는 3의는 6 빼기 6이죠 B는 2는 4 빼기 4 C는 2는 4 둘 다 빼기니까 플러스 4 이것도 나누기네 3 3은 9 3의 제곱 A 제곱 B 2 3은 6 빼기 6이죠 C 2 3은 6 자 넘버부터 모읍시다 먼저 4의 마이너스 2 일단은 이거 갖고 하자 하고 나누기 2의 마이너스 2 2에 마이너스 2 이거 곱하기 9 나누기 뒤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밑으로 들어갑니다 숫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자 A부터 보자 4 나누기 뒤에 있으니까 다 부호 반대로 쓰라고 그랬지 빼기 6 이것도 나누기 쓰니까 이거 2가 아니고 빼기 반대로 써주면 돼요 B 6 나누기 뒤에 있으니까 이 식기야 빼기 4니까 더하기 4 반대로 써주고 이것도 반대로 더하기 6 써주고 나누기 뒤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둘 다 나누기 애들은 그 다음 C 빼기 4에다가 식기 빼기 4 반대로 써주면 되지 여기도 빼기 6 자 계산들이 가는데 아 이거 골치 아프다 이게 빼기 붙었으니까 일단 밑으로 보내 얘는 9 있고요 여기 있는 빼기 붙은 건 위로 올라가야죠 2의 제거 교통정리 먼저 합시다 빼기 부호가 있기 때문에 빼기 붙은 건 무조건 밑으로 가고 밑에 있는 건 위로 올라옵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10에서 2 빼니까 8 B는 16 C는 마이너스 14 그렇죠? 자 여기서 계산 좀 더 들어갈까요? 이거는 16인데 쉽게 2는 4 그렇죠? 4하고 16 밑에 4나 4구 36 자 36분의 1이고요 A 8 B 16 C가 마이너스 14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로 오는데 일단은 그냥 하나 이렇게 쓰자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답 쓸게요 36 C는 밑으로 기어들어갑니다 14승 그 다음에 이거는 A8승 B의 16승 이렇게 되네 아유 더럽다 문제 그렇죠? 그렇지만 차분하게 풀어주면 됩니다 항상 조심할 거는요 숫자들은 나누기 뒤에 있으면 분모로 가면 되고요 요의 지수들은 나누기 뒤에 있는 것들은 지수의 부호를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로 써주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문제가 몇 개냐면은 이렇게 써져 있는 얘기죠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이거 다 하려고 하면 30개나 더 해야 되는데 너무 많네 자 여기서 일단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